경기도가 4.1 북부청사에서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강하구의 경제적,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평화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경기연구원에서 수행 중입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강하구의 대표 문화자원인 조강포구 등을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하는 방안, 남북 왕래 보행교량 설치, 수산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동생태조사 방안, 남북농업협력사업추진방안 등이 나왔습니다.